아 진짜 가라는거죠 진짜 가라는거죠 아 진짜 빅매츠인데 그쵸 도르토 심지어 우리 홈경기야 아씨 이거 치면 안되는데 무사권들 너무 조용하네 이제 안해야겠다 내일 할게요 무사권들 다 가신거 같은데 진짜 자는거 같아 그쵸 내일 해야겠다 보는사람도 별로 없는데 오케이 갑시다 야 얘네봐 얘네 완벽한 수준이야 최근 성적이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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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 전에 하나 보고 가야겠어 가기 전에 도르트문트드 일레버컬러로 유명한 팀입니다 리버풀 역할 때 안필드가가 쫄았죠 분위기가 너무 거칠어가지고 그때 심지어 콥 속에서 바뀌었죠 어쨌든 분위기에 가자 자 이제 배경클래시컬 앞두고 있습니다 팬들을 위해 꼭 승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르트문트 뽕 맞았으니까 경경아 가자 가자 아 좋아 팀토크 조금 먹혔어 산초한테 너 방금 전에 재계약했잖아 잘해야지 돈값 해야지 가자 가자 자 도르트문트 홈에서 대역클래시커 바이런미론과의 관계를 시작이 됐습니다 아 꼴대 맞았어 야 자 세르 고메스 자 비치가 일단 주도권은 우리팀이 자꾸 나가고 있습니다 자 꼬드 맞았어 아이프 아이프 야 뭐야 뭐 VR을 봐 야 무슨 게임 주제에 VR을 보고 난리야 도르트문트 1윌 올라갔다고 뜨잖아 지금 좋아요 역시 심판은 독일이야 역시 심판은 독일이야 문데스리가가 심판 잘 봐 아 아 좋아요 우리 산초가 수비도 잘해줍니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어 자 페널티킥 페널티킥 줍니까 페널티킥 심판은 독일이야 심판은 독일이야 이번에도 오른판정을 내릴거라 믿습니다 이라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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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없어야 하나 없어야 하나 아 좋아요 비디오 판독 결과 역시 역시 심판은 역시 심판은 독일제 독일제 여기서 잠.. 여기 잠궈야되지 않을까 여러분 아이엘 야 역주행하지 말고 불안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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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우드쌤 좋아요 왔다 왔다 에이라이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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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불안트 불안트 윌리안 불안트 어 개빌스 안되네 아니 뭐 이게 어린놈의 새끼한테 계속 당하냐 아이씨 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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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씨 얘들아 형 간절하다 형 간절하다 잘해보자 어 어 어 어 좋아 역습 역습 좋아요 알카스아이로 알카스 중앙에 들어간다 중앙에 중앙에 왔다 왔다 으아 으아 봤지 내 교체 아 나의 전술적인 역량이 이런 큰 경기에서 발휘가 되는거지 야 3대3 대어 클라시카 3대3 괴벨스 잘하네 괴벨스 야 역주행하지 말고 역주행하지 말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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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르프 아르프 괴체야 괴체야 야 괴체야 이렇게 이름값을 못하니 아이씨 야 뺏기지마 뺏기지마 어 안돼 안돼 야 괴벨스 괴벨스 안돼 오우씨 좋아요 아르프 아르프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좋아 코너킥 갑니다 코너킥 코너킥 골키퍼 못올리냐 이거 골키퍼 공격가담 골키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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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겠어 여기에 건다 여기에 건다 코너킥 봐 왔지 왔지 코너킥 봤어 뭐야 이게 지금 뭐야 괴체 아 괴체 중 아아 진짜 아 아쉽다 아 잘했는데 괴체야 야 아르프 이 큰 경기에서 해드리겠어요 우리 아르프 제가 사왔습니다 아르프 제가 사왔어요 아아 진짜 수비 너네들은 조금 조금 실망했어 솔직히 야씨 별만하지 않을게 괴체는 아 이 게임에서 괴체는 원래 이런가요? 넌 좀 실망인데 아이씨 똑바로 좀 해라 똑바로 좀 해라 어? 우리 아르프는 아아 너는 진짜 너는 너는 내 격렬하게 칭찬해줘야지 하아 아르프는 나가있어 ㅋㅋㅋㅋㅋ ㅋㅋㅋㅋ 아버지 ㅋㅋㅋㅋ